biblical for you You got to choices yes, or yes 그랐마 손꼭해서 کہ fun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다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점이 써놨어 다 몰라 다 몰라 내 뻔뻔한데 눈보다 뻔뻔하지 날씨 날 위해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앞으로 조금만 와서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앞으로 한 발짝 두 발짝만 네 바로 앞에 와서 눈 맞추면서 벗어오세요 네 가까이 좀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이제는 내 맘을 들일 차례 힘들면 고급을 줄게 난 고른기만 해 너무나 위로도 없게 해줄게 말도 안 될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몰라 예수 네 다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서 예수 싫어 싫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수 예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